하이 어디 가요? 오늘은 아이콘시안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잼패토리라는 카페랑 상업지구가 좀 모여있는 곳 아무튼 저 잼패토리 갔다가 아이콘시안 구경하고 저녁 먹을 예정입니다 저녁 메뉴 저녁 메뉴는 저녁 메뉴는 저녁 메뉴는 저녁 메뉴는 지금 고기를 먹고싶기도 하고 마라는 어때요? 한식 먹고싶기도 하고 마라도 먹고싶기도 하고 사원이다 아주 고우미녀 아주 고우미녀? 다 먹고싶다 배가 고프시구나 지금 배가 고프시구나 알겠어요 그럼 일단 출발하는걸로 어떻게 이동 저 잼패토리에 BTS 타고 갈겁니다 BTS로 오늘 이동이에요? 네 썬크림 까먹었다 맞아 아 이거 벌써 따가워 근데 해가 진짜 따가워졌어요 햇 따가워졌어요 어제부터 엊그제부터 동의하십니까? 네 따가워지고 너무 더워져서 이제 여행하게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아 참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 아이콘시암역까지 가야 돼 아이콘시암 BTS 있어? BTS인데 근데 거의 인천 지하철 2호선처럼 인천 지하철 2호선처럼 전자동 방식으로 조그맣고요 그래요? 레비카드 있지 않아요? 거기는 레비카드로 따로 뭘까요? 안된다 나 그래서 레비카드는 안된다 이거죠 정리하면 레비카드는 돼요 그 레비카드 있잖아요 아 오빠 있어? 네 저도 있죠 아 그럼 그냥 산거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빠 없는 줄 알았네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골드라인 갈아타는 곳 와 세 개밖에 없어 신기하네 생긴 거야? 원래 있었어? 네 아 이쁘다 골드카드 골드라인 앞에 치고 골드라인 앞에 치고 아고다에는 없는데 배낭 여행객들한테 굉장히 싼 가성비로 빌릴 수가 있대 그리고 시설이 잠자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실용적인 그런 호텔이라고 태국 사람들은 다 안 돼 사이트 통해서만 예약해요 아고다는 안 될 거야 음 음 수단이 있다 바이 쩔어 나콘 넥스테이션 쩔어 나콘 바로 내뱉어 구드샤 코로나는 현대 이상하게 오.. 옆에가 진짜 해가 진짜 덥다 옆에는 아이포니시아 아이콘샤 여기 다 온거야? 여기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더잼팩토리 더잼팩토리 여기 아이콘샤에서 걸어서 5분정도 거리에요 진짜? 저 왼쪽은 경찰이 맞는데 저분은 교통안내 하실거냐? 저 잼팩토리 잼팩토리 여기야? 설마? 엄청난데? 와 이쁘다 나무가 진짜 크고 저 잎들이 가짜 잎 같아 나무가 진짜 크다 그치 나무 크지? 보행굽바도 더 커 상황이 있고 뭐하는 곳일까? 모여있는 곳인데 응 구경하면 되거든 응 6시여서 내가 배고프구나 아 구경하고 밥먹는게 오늘 커스했어? 응 와 크다 카페네 카페다 카페 카페가 카페를 먼저 가자 이름이 라이벌리에 캔 캔 뭐라고 써있는거야? 캔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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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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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같아 사무실같아 여기 옆에는 뭐야? 여기도 카페야? 나무에 둘러 쌓인 공간들이야 맞아요 이 안에는 시원하겠지? 더워 더워? 안에 들어갈까? 가구좋다 아 진짜 날씨가 더워졌어 더잼 더잼 팩토리 이것저것이 잼 됐다는거야? 여기도 안에도 카페인가보지? 어 저 앞에는 저 앞에는 그게 보이네 어우 더워 별게 없는 곳이었네 바람은 시원하다 선축장이네 여기서 배타고 가네 이 나무의 생명력을 생명력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뿌리 엄마 오빠 뿌리 뿌리 안녕 청소중이네 샤워 샤워중이다 바로 움직이지다 주세요 맛있어? 어 얘 좀 깨본다 맛있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내가 할까? 깨물어 줘봐 줘봐 해서 손 깨물었어? 아니 응 안나면 깨물어 야 너 쭉아 넌 강아지 아니지? 앉아 안돼 안돼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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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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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가요? 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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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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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여기 300 그치 커피가 있어 스킨도 없었어 옷도 팔고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짱 더워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어 여기는 좀 갤러리 공간 같은데 좀 전시하는 조명 다 조명 같네 technologies 저희가 최대한 이정도 없어서 가고 엄마 잘 안 돼 사방 아이콘샵 앞에 있는 마신편이죠 큰대로 ICS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콘샵 앞에 있는 아이스 약자도 뭔가 아이콘 시합 느낌이야 근데 다른 쇼핑몰이야 다른 쇼핑몰? 계열사가 비슷한가? 근데 조금 아다마다 그지? 엔트런스 아 이쪽이 예쁘네 그래서 맛있는 밥 먹으러 갑니다 이름이 뭐라고 밥지?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냥 ICS 구경하여 쓰러 온 거고 우리가 다 이건 Save Our Souls 근데 뭔가 약간 좀 고급 쇼핑몰은 아니네 여기 놀랍게도 마음스토치였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마음스토치 여기 기적의 탈모약? 네 머리빈? 어 바꾸면 어때? 어? 괜찮아 이뻐 사자 220만원 사자 사자 응 영상 찍고 있어서 호기롭게 사자고 했어 영상 찍고 있어서 호기롭게 사자고 했어 이렇게 깔끔한 옷도 쓰면 며칠 한 날 가지 너무 깔끔한데 진짜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뭐 여기서 밥 먹을 거 아니니까 그냥 둘러보는 거지 뭐지 그냥 둘러보는 거지 수제 맥주집이 있습니다 짜잔 히피 히피 bar 촬영 중 뭐라냐 메뉴 오 고거 맛있겠어 황금더 스테이크인데? 스틸 다 먹어요 황금더 이거 냉동네 트리트치 진짜 까끄말라 이거 넣었대만 맛있어 우리의 금일은 이렇게 불탄다 그치? 불탄은 칼로리초로 이게 진짜 처음 태국 왔을 때 그 사거리에 유니엄으로 사거리에서 근데 막 갬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거기서 먹은 삐까이터 그 맛인데 더 깔끔하고 깨끗해요 이거의 그 이거의 그 맛있는 거는 스페셜티는 고기 크기를 빨리 튀겨내는 거가 장점이야 이게 진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게 다 있거든? 진짜 맛있게 튀겨줘 그의 크리스피하고 적당히 짭짱해서 아주 맛있어 여기 오토바이 조합이 있잖아 그치? 자기들께 어디 구역에 조합이 있는 거야 오토바이 그러면은 그게 사운드 존을 침 범하니까 여기 딱 이 사운드만 더 구역하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데 지나가는 사람들 둘러서 타올라 가도 저거 타라고 근데 규칙인가 봐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닉 플래즈 아이콘닉 아이콘닉 아 여기도 루카스 프라이드네 아 시 아 아이콘 시 아 아이콘 시 아 아이콘 해적하고 시원해 아이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